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니오우색 자기 복수에 이용하는 거면서 축복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브 흠 흠 흠 흠 흠 일 되게 잘 잡았다 덱이 그렇게 쎄지 않은 거에 비해서 와즙 아이야 엘리트 덤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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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건의 골 암뜨자 육 육슉 육슉 힘 해봐 퐁 갱이 갱이 몸풀기 아 아 뭐 어때요 는 동반자의 골치퍼리 아니 아니 동반자란다 능반자 퐁 잠aaa 아 어 퐁 어 só ounded 으 어 으 으 으 으 으 너 아 니들 판도라 할까요? 새장 할까요? 역시 잼도라지 오 사신뜸 완타 갖다 버리고 팽이 못 돌리는데 이거 어... 일단 돈 쓰러가자 버디 같은 완타 아... 쟁스러운 거 어퍼 어퍼에 불조약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같은 한 입 말고 머미 손 머미 손 완타 꺼져 양상점에 좋은거 나와도 살 돈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타락 신발보다 싸다. 아이씨. 사람을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구만. 아이씨. 걸 안. 엘리트 충분히 잡겠. 쇼라고 하면은. 플래그인가. 아 좀. 땡이 진짜 썰없네. 똥땡이. 뿡땡이. 뿡땡이. 아이씨. 뭐야 저거. 왜이렇게 무모해요. 무모해요. 무모하다니까요. 아이씨. 기누아. 어포. 뭐가 아마지. 이거 불풍기 있어서. 해볼만 하겠다. 어? 볼티커리 컷.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잡았대. 개노사. 미러 피가 찼는데. 병. 병. 공. 안아줘요. 아이씨. 골칫거리 꺼서줘. 끼끼빠빠해. 인마. 님들 대체로 어디간. 여깄네. 무장해질. 왕. 아리아나. 남. 두 팔. 고마워. 밖에서. cent. sell except댄. 아리아나 잡아서 바참하면 이기지 않을까 방어도 올릴 거 있긴 있나? 빙끈 파혈 파혈은 어떠신지 파워 너무 많으면 까까가 좋아해 뭐야 빙대인데 음 흠 아 이거 왜 지.. 아니 이거 이거 왜 자꾸.. 아이고 괜찮아 이러든가 말든가 사신 나를 사신이라 불러주겠나 개구리 사모 오 발 있으면 이제 아마 마일만한데 하지만 없죠 하 이마아암 헛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색깔 어 비가 안나오네 어렵지 않은데 불풍기도 대단히 안정적이야 뭐지? 이렇게 쉬울거라고 생각 안했어 기불? 기불이냐 재물이냐 재물 눈큐브 괜찮을 것 같은데 에너지는 사혈로 땡긴 다음에 사신으로 체력 채우면 되기 때문에 가리케이드 먹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깜짝이야 겨울이 거리로 목소리 침치 깜짝이야 퇴력은 따서가 품면됩니다. 뭐야. 얼눈는 근데 별로 필요 없을 거 같은 게 그냥. 덱을 다 뽑으면 뭘 먼저 뽑든 상관없다고. 딱히 지울 게 없네요. 굳이 지우자면. 덤프하다 미끄러졌습니다. 보도를 쓸만큼 썼지. 보내줄때가 됐다. 할 때를 아는 파트는 얼마나 아름다운다. 불풍기 개좋은거 보소.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는 넓만한 것 같은데. 흘려보내기. 너무 달아요. 상절곤. 혈안. 영어포라서. 완전 좋지. 지울 것도 없다. 지울 것도 없지만. 지울 거룩하지. 가리케이드 뜨면 거의 100% 깬 것 같은데. 공감부. 지울 것도 없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개 센데? 양초 잘 떴다. 꺼져. 늘어도 된다고. 우상 뜨면 개스겠다. 아 근데 지금 이미 개스. 그냥 무조건 풀피어. 다해 공갈한 다음에 다시 풀피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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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듯. 아하. 애시계 감사요. 근데 애시계도 필요없어. 그냥 손 냈어요. 그냥. 그냥. 재물 사열. 그냥. 있는대로 다 쓰고. 따석. 갚으면 돼. 따석. 갚으면 돼. 갚. 갚. 말림. 말려도 돼. 다 신으로. 다 채워주면. 에너지가 넘쳐. 어. 이게. 이게. 활력인가. 4살의 체력을 가진 아이언클레드. 4살의 체력을 가진 아이언클레드. 으응. 말려봐. 다 신 한번이면 풀피아. 다 신 한번이면 풀피아. 자. 자. 아클색 개쉽게 게임하네.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아이색을 막 써도 돼. 대물 막 쓴 다음에. 대물 막 쓴 다음에. 다 신으로 갚으면 되네. 개 어이없네. 뭐임? 앗 앗 난 니가 싫어고 칼팽아 아 파열줄걸 근데 바리츠하모도 어차피 죽으니까 미ней most 죽이 죽여 이쁘네 건ịch 앗 앗 아 앗 앗 앗 앗 이쁘게임 음? 기운게임 이지크랩 헬팩아 나가줄래? 내가 이겼으니까 후흑 헤베자 날팽이 엑기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라짜라짠짠 호호 호호 질수가있나 이거?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마리케이드 없으니까 질수있지 아닌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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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특이 날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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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밥을 두고 있었겠다. 밥을 두고 있었다. 신붕아 마법꽃새가 아무것도 안하네 어차피 그냥 불필아 마법꽃 발동이 한 듯 암튼 심장클 성공 알마녹스 1d님 만원 호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무한드로우였다 행위에다가 이제 업호 있으니까 그냥 첫 턴부터 바로 돌리면 됨 미라손이라 에너지 넉넉했고 사혈혈안 때려박으면서 거기다 룬큐브가 무려 74장이나 드롤을 하면서 심장을 발라버려줘 우효 6 39골드 황금 우상 아니 이거 쓰레기 이벤트 막아주는 거 말고는 딱히 이득이... 쓰레기 이벤트 막아줘서 좋은 건가... 4 0 1 2 2 2 3 2 3